지금까지의 인생에서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순간이 있나요? 이 땜에 어떤 순간인가요? 영원했으면 좋겠다? 사실 요새는 공연을 못 하고 있는데 멤버들과 다 같이 우리 팬분들과 공연할 때가 정말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아닌가 함께 막 뛰어놀고 웃고 저의 진실된 얘기도 하고 그랬던 순간이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팬 여러분들 우리 엑소엘과 공연할 때? 콘서트 할 때? 정말 100점 답변이었죠? 솔로곡 작사에 직접 참여하면서 세훈의 이야기를 많이 담았다고 들었어요 가사 중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완전 제 얘기예요 그냥 오세훈에 대한 얘기 자랑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제가 평상시에 신발을 꺾고 신는데 컴퍼스를 꺾고 신고 걸어 돕고 철없는 고독 이런 것처럼 재치 있는 가사들이 많죠 Forever Love Sad Happy 가 나와요 그 부분을 가장 신경을 많이 썼고 수정을 많이 했어요 감정들이 단어로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영원히 우리의 인생은 기쁘고 사랑이고 슬프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부분을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려견 비비 그리고 무슈의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은 무엇인가요? 원래 저는 비비만 같이 살고 있었는데 무슈라는 친구가 저에게 다가와줬어요 그래서 무슈를 팬 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비비랑 무슈는 완전 달라요 무슈는 너무 에너지가 넘쳐서 막 정신없고 애교도 많고 그리고 잠잘 때 무조건 같이 자야 돼요 보통 우리가 누워서 이불을 덮잖아요 꼭 그 이불 속 안으로 머리를 파고들어서 가랑이 사이에 딱 자기 자리를 턴을 한 세 번 해요 그리고 자리가 확보가 되면 그때 누워요 항상 그래요 저도 처음에 조금 당황했었는데 무거워요 쥐가 나더라고요 한 5분 정도만 있으면 한 10분 정도 지나면 쥐도 더워서인지 알아서 나와서 발 밑으로 가주더라고요 그걸 이제 알아가지고 처음에 참죠 비비는 좀 왕자 같아요 되게 새침대기고 근데 사람을 되게 좋아한다는 점 강아지들은 되게 싫어해요 비비도 애교가 많죠 쇼파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렇게 해서 머리를 꼭 빼꼽면서 여기로 꼭 들어와요 결론은 둘 다 너무 귀엽고 제가 아끼는 애들이라는 거 힘들고 우울한 시간을 극복하는 세움만의 기분 전환 방법은 무엇인가요? 스트레스해서 하는 방법이 다 다르겠지만 요새 제가 바빠서 일 수도 있는데 혼자서 집에서 그냥 가만히 맛있는 거에 한잔하는 게 좋더라고요 요새는 근데 혼자서 또 그렇게 먹다 보면은 조금 고독하더라고요 신고 걸어 돕고 철없는 고독 근데 그 고독한 걸 즐기는 게 요즘에 좀 좋더라고요 그리고 난 뒤 얻는 것들이 분명 있으니까 성취감이나 행복이 더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요새는 지내고 있는 거 같아요 솔로곡 작업을 하면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솔로곡 작업하면서 수정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너무 귀찮게 했어요 그거는 인정합니다 제일 힘들었어요 제가 신경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되게 힘들었지만 녹음을 하고 이제 결과물이 잘 나와서 다행이고 노력한 만큼 또 결과가 있어서 좋았어요 해피 해피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순간이라니까 그냥 뭐 사람들을 괴롭히고 했던 순간도 사실 좀 행복했고 즐거웠고 그리고 녹음을 다 하고 난 뒤에도 좋은 성취를 얻어서 좋았고 왜 웃는 거야? 하여튼 좋았어요 다 좋았어요 솔로곡 잘 나와서 결과는 좋았다 입니다 그리고 안무가 있죠 안무를 정말 신경을 또 많이 썼어요 사실 제가 쳤던 그 어떤 춤보다도 가장 어려웠기 때문에 많이 고생을 좀 했죠 그래서 정말 춤 연습도 많이 하고 집 가서 씻을 때 뜨거운 물이 나오기 전 한 몇 초 동안 또 이렇게 좀 춤도 춰보고 이런 걸 생각하면 그냥 과정이 다 재밌지 않았나 생각합니다